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20년 법원행시 주간식 사례풀이를 시작합니다. 주간식 뿐만 아니라요. 단문으로 나온 것들도 한번 쟁점을 잡도록 합니다. 법원행시 특징에 맞게 판례에 대한 현실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례에 대한 접근법 특히 2020년, 2019년 법원행시 문제가 상당히 난해하게 나왔어요. 2년 연속 이렇게 어렵게 나오기 쉽지 않은데 최근 판례를 물어보면서도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아주 심도있게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답안일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선택형도 할 테니까 선택형에서도 어떤 포인트를 잡는 법 이런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례풀이에서 보면 알겠지만 법원행시 특징에 맞게 마치 판결서를 작성하듯이 설문 내용과 판례 그리고 조문을 포섭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포섭의 삼박자라는 걸 기억하세요. 포섭의 삼박자를 갖춰야 되는데 결국 판례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참조조문을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요. 판례와 참조조문에 맞게 설문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설문의 키워드도 들어가고 참조조문도 들어가고 판례가 들어가는 거 이게 포섭의 삼박자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시험이 갈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고 오히려 원래는 판례 위주로만 써주라고 하지만 학설을 쓰는 분들도 계시던데 학설 및 판례식으로 해서 판례는 정확하게 결론과 논의를 적어주시면서 학설은 소개만 해주면 됩니다. 판례 위주로 결론만 정확히 내리면 되겠다. 자 그러면 2020년 법원행시 문제부터 보도록 합니다. 사례 문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단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자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대요. 이 태어났다는 말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최신 판례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 태어났다는 것이 판례를 포섭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증 비자죠. 사증 발급 거부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의 태도는요. 외국인은 이런 사증 발급 거부를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이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인 외국 국적 제외동포는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나중에 보겠지만요. 이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사증 발급과 관련해서 뒤에서 나오는 출입국 관리법이죠. 출입국 관리법이 국경 관리 등 공익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입보호 취지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외국 국적의 제외동포는 어떠느냐.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는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제외동포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줄여서 제외동포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 즉 원구적 게 있느냐 없느냐. 외국인 단순 외국인은 없다. 그렇지만 제외동포 외국 국적의 제외동포는 있다. 그래서 원구적 게 있다는 걸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판례 키워드. 여러분 답안지 쓸 때는요. 가장 핵심은 판례 결론과 판례 결론에 해당되는 농구입니다. 이 농구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이 농구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요. 나중에 보면요. 대한민국과의 어떤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결련성이 있느냐. 결련성. 뒤에서 볼 겁니다. 또는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했는지 여부로 판단을 주는 겁니다. 단순 외국인은 그게 없다는 거고. 제외동포 같은 경우는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라도 하더라도 그런 결련성이 있고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형성했다고 보는데 바로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즉 원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31년 동안 살아왔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결련성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제외동포 보호에 관한 범죄에 따라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이런 판례 키워드에 맞게 포소배 삼박자를 갖춰주는 거. 이게 이 답에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31년 동안 살아왔고 그런데 2003년 2월 유승준 사건이죠. 다 알고 있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이런 경우 얘는 외국 국적의 제외동포가 되는 거예요. 사층 발급 거부를 다툰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있네요. 외국 국적의 제외동포다. 따라서 사층 발급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백무청전 2003년 3월 법무장관에게 유명 연예인인 원구가 미국 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 의무 면탈 이렇게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들을 찾고 찾을 때 여기 보세요. 밑줄을 그어주더라도 나중에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동그라미는 단아에만 치는 연습을 하세요. 나중에 찾기 쉽게 여기도 대한민국 태어났다 기억나게 31세 이 정도만 체크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원과 재외동포의 자격으로 입국하여 연예활동을 다시 한다면 국군 장명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이 병역 의무를 경시하게 된다. 이건 나중에 보면 법률의 구속요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공익적 사정으로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공익이 될 거예요. 공익은 나중에 비례원칙 또는 이익혁량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써야 될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외국국적 취득을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방해질 것이 예상된다. 라고 보면서 입국 금지를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사례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병무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요청한 것은요.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이런 경우는 내부 행위이기 때문에 일정한 내부 행위는 대적으로 국민의 권리물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물에 영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2003년 사흘경 병무청장 입국 금지 요청에 대해서 원고의 입국 금지를 결정하는 이 사건 입국 금지 결정을 합니다. 답안지 쓸 때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목차에서도 이 사건 입국 금지 결정의 처분성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 정부를 내부 전산만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네요. 내부 전산만. 구별할 것만 하면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만약에 내년 시험 정도에 만약에 시험을 낸다면 병역기피제에 대한 명단 공표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피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버렸거든요. 그런 홈페이지는요. 내부 전산만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방법으로 대적으로 알린 게 됩니다. 그런데 내부 전산만인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입력해서 원고에게 별도로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는 이게 내부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내부 전산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료로 활용할 뿐 국민들에게 공식적인 방법으로 대적으로 알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런 내부 전산만에만 올린 것은 대적으로 공식적으로 처분을 발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통보도 하지 않았고요. 그 즈음 원고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냐면요. 우리 행정법은 극단적인 객관주의 표시지율을 취합니다. 당사자의 인식 여부는 불문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당사자의 인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해서 이 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든가 성립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2015년 8월 실제 대법원 판례가 나올 때는 17년이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한 13년 그 정도 됐네요. 12년 정도 됐네요. 주 시카고 총영사에게 나중에 보면 위임이 되어 있거든요. 재동포 체류 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그랬을 때 주 시카고 총영사는 2015년 9월 원고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같은 경우도 처분의 수령관자는 될 수 있어요. 동거 가족인 경우에는 전화로 했습니다. 원고가 입국 규제 대상자에 해당하여 사증 발급이 불어됐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자세한 이유. 이유는 처분 사유죠. 법무부에 문의하길 바란다. 사실은요. 처분서 같은 경우는 문서로 하지 않으면 무효예요. 이건 나중에 절차법 24조가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문서로 하지 않은 처분 같은 경우는 물론 전자입력도 가능합니다. 매일이죠. 그런 경우는 상대방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따라서 문서로 하지 않으면 단순 절차상 하자 아니라 처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 거기다 이런 이유 제시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유 제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단순히 12년 전에 입국 금지 규제 대상자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냥 어떤 법적 근거에서 왜 이런 처분이 나가는지 밝히지 않고 자세한 이유는 법무부에 물어봐라. 처분 사유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 사측 발급 거부 처분이 나옵니다. 색깔을 조금 나중에 날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좋아요.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측 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서 온고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즉 처분서가 발령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객관식에서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문서로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데 절차법은 24조가 문제가 됩니다. 이게 지금 행정절차법 24조가 특히 문제가 됐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입국을 희망하면서 2015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선언을 제기합니다. 각 설문에 답해봐라 이렇게 나왔네요. 사안 같은 경우는 입국 금지 결정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그게 문제가 됐고 사측 발급 문제가 된 것들을 판례가 나오면 판례와 관련해서 판례와 관련해서 징첨이 됐던 것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입국 금지 결정과 사측 발급 거부인데요. 입국 금지에 관해서는 금지 결정은 얘는요. 내부 전산망에만 입력이 돼 있고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 요건을 결의하는 거죠. 두 번째 사측 발급 거부 여기서 문제가 된 것들이 뭔지 다 알아봐야 됩니다. 나중에 질문에서 나오니까 원구적격은 인정해 줬어요. 방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측 발급 거부를 다툴 원구적격이 있는지와 관련해서 재해동포의 즉 외국국적 재해동포 같은 경우는 단순 외국인과 다르게 법률상 이익을 인정했다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 소송 요건에서는 얘가 문제가 됐고 본안 판단에서는요. 사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면 이런 총영사 주식하고 있는 총영사에게 재량권이 있는데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재량권 불행사도 문제가 됐습니다. 판례가 재량권 불행사 그 자체가 유법하다. 이런 판단도 내려졌고 특히 비료 원칙과 관련해서도 지금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입국을 금지시키는 것 자체는 상당성을 좀 결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대법원이 짚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유승준 입국금지를 계속해서 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물론 비례원칙 위반이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의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좀 과도하게 넘은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판례에서. 파괴 후 환송된 내용 자체는 다른 데 있긴 했지만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됐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거 다 물어보는 거예요. 입국금지 결정이 처분이냐. 질문 형태나 항고선이 대상이 되느냐 물어보겠죠. 그리고 사측말급 거부와 관련해서 원고적격과 본안 판단에서 쟁점이 된 것들을 시험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원고적격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본안 판단에서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됐다. 물론 얘도 0순위로 문제가 됐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재량권 불행사가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재량 행위도 문제가 됐겠죠. 왜냐하면 재량 행위인데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면 재량권 불행사가 되니까 얘도 그래서 질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유승준 사건 관련해서 여러분이 최신 판례를 공부할 때는요. 판례를 그냥 밋밋하게 읽어서는 사례에 적응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소송요건에서는 뭐가 문제가 됐고 본안 판단에서는 뭐가 문제가 됐고 이걸 밝혀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유승준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판례를 읽어보면 쟁점도 많지만 여기에 정리된 이 정도 내용으로도 전체적으로 매기되는 쟁점에 매기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단 말이죠. 판례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원고가 사는 지금 원고로 준 이유는 뭐냐면 원고 적격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시험에 나올 때는 제3자입니다.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 그리고 최근에 타시험에 나오고 있는 단체 소송이죠. 시민단체라든가 무슨 사단법인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입국금지 결정에 직접 상대방이라면 원고 적격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항고 소송으로 적법하게 다툴 수 있는지 설명하셔 제소기간은 준수된 것으로 본다 충족된 것으로 본다 따지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항고 소송으로 적법하게 다툴 수 있느냐 무엇을? 목적은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제가 이제 법원의 변호사 시험에서도 한번 모의고사로 내봤는데 이렇게 시험을 내면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쓰냐면 항고 소송 특히 취소공의 적법요건을 막 다 적어버려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질문 형태를 보내면 원고가 이 사건 입국금지 결정을 얘를 항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느냐 즉 항고 소송이 대상이 되겠느냐 따라서 입국금지 결정에 처분성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소송요건까지 물어본다면 또는 원고 적격을 특별히 물어본다면 10.8점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이 사건 4층 발급 거부 나중에 2015년 사건이죠. 대사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이거는요 사실 이 판례로 모르더라도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법원 행시를 준비하는 분들도 최근에 변호사 시험 5급 공채 그리고 입법고시 이런 데서 출제된 쟁점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지와 관련해서 절차법 3조의안 9호 이건요 최근에 5급 공채나 변호사 시험에서 다 물어봤어요. 따라서 이 쟁점은 시험에 꼭 나올 수 있는 절차법에서 최근에 뜨고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조문에 대한 판례 해석이 여기서는 핵심이거든요. 판례 키워드도 나중에 보면 성질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겁니다. 판례 키워드 성질상 거치기 곤란 불필요 필요가 없다 줄여서 불필요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가 있을 때만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겠고 다음 적용된다고 볼 경우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는지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밀려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21조 또는 22조까지 같이 연결해서 사전통제의 대상이 되느냐 여러분 거부처분이 나오면요 거부처분이 사전통제의 대상이 되는 거라는 쟁점은 그냥 무조건 써야 돼요. 그리고 실제 판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유를 제대로 제시해 주지 않고 이유는 처분의 이유는 법무부에게 물어봐 자기가 처분해놓고 따라서 이유 제시도 제대로 안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24조였어요. 문서로 하지 않고 전화로 이렇게 통보한 것이 과연 문제가 있느냐 특히 24조에는 처분의 방식인데 처분의 방식은 문서로 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문서로 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3포서 받은 게 여기서는 핵심이었습니다. 다음 이 사건 사측 발급 거부가 재량행위인지 기송행위인지 설명하시오. 쉽죠? 좀 과다하죠? 보통 재량행위 여부를 물어보면 제가 볼 때는 보통 타시험에서 5점 정도로 물어봅니다. 그럼 10점인데 10점은 어떻게 써요? 그러면 조문 분석을 철저하게 해보라는 문제로 선회를 해야 됩니다. 판례에 맞게 키워드 재량행위인지 기송행위인지 구별기준 쓰고 검토 소결 또는 사내경우 사내경우로 쓰면 판례가 기속재량을 구별하는 키워드가 3가지거든요. 처벌의 근거법규 법규의 체제 어휘로 써도 되고 아이로 써도 돼요. 판례 둘 다 있습니다. 체제 형식 문헌 법규의 체제 형식 문헌 분야 당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성질 당행위의 성질인데 여러분의 밑법도 배워봤겠지만 법규의 체제 형식 문헌 이건 물리적 해석이죠. 당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에 맞게 해석해라 이게 유기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규의 해석으로 불분명할 때는 보충적으로 당행위의 성질로 판단해보겠다는 겁니다. 즉 법해석 일반론 사비니가 했던 법해석 일반론 똑같아요. 물리적 해석과 유기적 해석 그리고 보충적 해석입니다. 그걸 정치하게 해보라는 문제로 선회하면 되겠다. 다음 사진발급 법해에 대해서 원고와 항구소문을 제기했어요. 승소 가능성을 설명하시오.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질문 형태가 승소 가능성이에요. 그런데 사례풀이를 제대로 못하는 분들은 질문을 몰라. 질문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승소 가능성 승소 가능성 이라는 문제를 물어보면 특별히 소재기는 접부한 거로 봐라. 이런 한정화가 붙어있지 않다면 소송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보람 판단도 해야 됩니다. 보람 판단은 뭐예요? 원고의 주장의 이유 유무입니다. 물론 원고의 주장이 구애되지는 않죠. 처분의 위법성 일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쓰지만 보통 우리가 승소 가능성 또는 인용 가능성 또는 질문 형태 법원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은 이런 질문 형태가 됐을 때는요. 그러면 사정 판결의 가능성이 없다는 건 한 줄 정도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정 판결을 해야 될 중대한 공유상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승소가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사정 판결의 가능성이 없다. 이것도 보통은 한 줄 정도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앞에서 본 것처럼 소송요건에서 원구적 개의 문제가 되고 보람 판단에서는 전 질문에서 재량의 위로 받기 때문에 재량 일탈남용과 관련해서 특히 재량 일탈남용의 판단 기준을 먼저 써주는 거예요. 승소 가능성을 쓴다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증 발급에 관한 업무는 재량 행위임으로 재량 일탈남용이 문제되고 그러면 재량 일탈남용의 판단 기준 판단 기준 암기한 걸 쓰고 그 중에서 문제가 된 영역 재량권 불행사 비례 따라서 승소 가능성 15점이죠. 그러므로 원구적 개의 일반으로 압축적으로 쓰고 관련 판례 쓰면서 여기 포섭하고 여기를 한 10점 정도로 보고 불행사 그다음에 비례 원칙 이거 관련된 판례 쓰고 결론 내리면 15점 100점이 맞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승소 가능성 물어봤는데 소송요건을 뺐다 그러면 거의 100점 10점 날아간다고 보는 겁니다. 작년에는 법행 행정법에서 거의 뭐 40% 이상이 과락이 나왔다고 그러고 이번에도 20 몇 프로가 나왔다고 하는데 판례에서 쟁점이 되는 걸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물론 입국금지 결정의 처분성 처분으로 성립하는지 처분의 성립요건 여부 네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제 앞으로는요 법행은 최신 판례로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최신 판례가 나왔을 때 무조건 밋밋하게 읽지 마시고 쟁점이 되는 네 단어를 찾고 그 네 단어 내에서 연상시키는 연습을 하세요. 원고적격에서는 외국적 재동포가 사층 발급 거부를 다툴 법률상 얘기 있는지 있다. 판단기준과 관련해서 재난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거 13년 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돼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것저것 고려하지 않고 그냥 거부한 거 이건 재난권 행사 맞다. 비례원칙은 나중에 보지만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 판례는요 일정한 행정법규 등의 위반에 따라서 제재를 할 때 이런 위반행위인 내용과 제재의 양정 제재 수위 정하는 걸 양정이라고 하죠. 그 양정에 관해서 엄밀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합리적 비례관계 어느 정도의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키워드는 뭐예요? 위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제재 처분 사이의 양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 판례는 이렇게까지만 얘기했어요. 위반된다까지는 판단하지 않고 파괴한성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판례의 뉘앙스로 따지면 이때는 그런 비례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로 쓰는 게 맞겠습니다. 물론 다른 결론도 가능해요. 나 유승준 싫다. 얘 오면 안 된다. 그러면 뭐 비례관계를 유지한다고 써도 상관없겠죠. 판례 취지는 그랬다는 겁니다. 자 조문도 중요하죠. 조문부른부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기본적으로 행정법에서는 참조조문은 설문의 일부예요. 참조조문을 참조조문을 포섭할 줄 모른다. 그러면 설문 내용을 안 읽고 문제 풀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다 읽어요? 읽는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물론 판례에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은 공익만을 보호하지 사회 개인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없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1조 목적 자 목적은 어디에 썼어요? 자 목적은 기억하십니다. 제가 아까 재량판단 여부에서 법규의 체제형식문은 법규 두 번째 분야 당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거기서 써주는 겁니다. 당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이 뭐냐 그걸로 재량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익보호성이 있다면 사익보호성이 있다면 공권의 성립요건에서는 이 사익보호성을 찾아주는 것도 1조 목적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나중에 삼포섭할 때 써야 될 키워드를 찾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입국 출국 키워드만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모든 국민이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를 통한 출입국 관리 안전한 국경 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관리와 사회 통합 등 관한 상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이런 것들이 공익보호 목적만 있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외국인들의 출입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국의 자유를 인정하는 그런 취지는 없는 것이죠. 헌법에서도 배워봤겠지만 외국인에게 입국의 자유가 허용돼야 안돼요? 입국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거주의전의 자유에 파생 기본권으로 입국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죠. 인간의 본래적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래적 자유라면 나중에 허거로 갈 수 있어요. 사층 발급이 그렇지만 여기는요 이런 공익적 모호가 있고 특히 사회통합 이거는 공공복리에 해당되는 거죠. 공공복리가 공익입니다. 이런 공익적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개인의 법률상의 원구적 개입이 분용되는 것이 바로 이 1조 목적에서 나옵니다. 7조 외국인이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7조 보시고 그런데 외국인이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사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음 사층 발급 사층 발급과 관련해서는 보니까 내용에서 법무장관이 권한을 제공간장에게 위임한다. 그래서 주시가고 총영사에게 위임이 되는 거죠. 이건 답안지에 쓸 일은 별로 없지만 1조가 쓸 일이 많겠네요. 그리고 체류 자격 관련된 내용 일반 체류 자격 그 당시에 유승준 사건도 영리활동만 하지 않으면 관광비자로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도 많았는데 일반 체류 자격 가볍게 보시고요. 일반 체류 자격에서 핵심이 되는 건 여기네요. 입국 금지 결정이 이루어졌으니까 1항 법무장관은 금지할 수 있다. 이게 보여요? 이게 체제 형식입니다. 법규의 체제 형식 장관은 할 수 있다. 주호와 서소로의 관계입니다. 해야 한다면 계속 할 수 있다. 재량이죠. 특히나 다음 각호의 언어 하나에 해당되면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3호 대한민국의 이 이게 공익이죠. 공익 공익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공공의 안전 이것도 공익이죠. 다음 사워도 해당되겠네요. 사회 질서를 해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청소년들에게도 안 좋은 영역이 있다.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이다.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말은 뭐예요? 이런 단어들은요. 문헌입니다. 문헌. 11조 입국금지. 법무장관은 입국금지할 수 있다는 체제형식. 그리고 3호 대한민국의 공익 공공의 안전 해야 할 상당한 이유 등 사회 질서 선량 풍속 이런 것들은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걸 우리가 다이적이라고 부릅니다. 의미가 많은 다이적분들으로 되어 있다면 재량이 되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는 나중에 기속재량을 판단할 때 아주 유의미한 그런 조문이 된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시행령. 사증 발급에 대해서 나오네요. 실조의 이의량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공간장애에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제출했어요. 이건 설문내용하고 똑같으니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음 이항입니다. 이항 제공간에 작은 외국인이 신청을 하면 사증을 발급하는데 필요한 석을 적어서 줘야 되고 그리고 고용사장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이 고려라는 단어도 이것도 다이적 문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다이적 문헌은 조문에서 필요 고려 적합 또는 적정 적정토무 이런 것도 있거든요. 필요 고려 적합 적정 주변 환경과의 조화 특히 환경 관련성이 나오면 웬만하면 다이적 문헌이 됩니다. 환경이라는 게 교육환경 주거환경 여러 가지 환경이 있죠. 다음 시행규칙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에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증 발급을 받을 때는 고려해야 한다. 고려 이런 단어도 나오면 뭐가 된다? 다이적 문헌이 되는 겁니다. 특히 3호 10조에서 체류 자격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체류 자격 정지가 되어있던 것만으로도 사증 발급을 거부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 재량이니까 그 정도 자 그 정도 보시고 재해동포 출입국에 관련된 법적 제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해동포에 대한민국에서의 출입국 재해동포에는 외국국적 재해동포도 있는 것이죠. 법적 제의를 보장한다. 여기서 바로 재해동포에 뭐를 인정한다? 법률상의익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입국과 관련해서 특히 입국과 관련해서 입국 거부처분이 나와버리면 입국금지 거부처분이 나오면 다툴 법률상의익이 바로 여기서 인정되는 겁니다. 체류 자격의 부여 재해동포에 관해서 법무장관은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재량이죠. 장관은 당각과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이렇게 끊어서 읽으세요. 이랑의 딸은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로 해당되면 나중에 불여할 수도 있다. 이래 보니까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데 국적 이탈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병역 복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재량으로 해석될 수 있는 체제 형식이나 문헌이 많이 있다는 거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절차법은 3조 2항 9호 이게 지금 타 시험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로 시험이 났네요. 난민인정 이게 변시에서 나왔어요. 올해 공무원인사 이게 행시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시험에서 많이 나온 파트예요. 그러면 외국인 출입국에 관해서는 다음 각국에 해당되면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우리 판례는요. 무조건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도 밑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성질상 거치기 곤란 필요 없다 불필요 사항과 슬래시 준환원 절차가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일반법이기 때문에 개별법의 규정이 우선하는 거죠. 이 표현을 판례가 쓰고 있다는 거 알아두십니다. 적용체 관련된 병역법에 따른 거 나오네요. 타시험에서는 공무원 인사 이게 나왔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